다음 질문은요 셋이서 얼마나 친해졌는지 보여주세요 뭐야? 제 애교를 왜 골랐을까요?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? 자 우리 일단 친한거죠? 친하다는 가정 친하다는 가정 친해요 많이 친해졌어요 저희가 뭐 가끔씩 안무 묻는 사이도 되거든요 저희 단톡방도 있어서 뭔가 같이 너네 뭐하냐 잘 지냈냐 솔직히 말해요 단톡방 마지막 3주전 아닙니까? 아 그러면 안 되죠 자주 모르시다 다음 질문은요 서로 칭찬 릴레이인데요 오늘 일단 민주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이 되게 차분해요 차분하고 아 또박또박 말을 잘하고요 또박또박 말도 잘하고 생각도 깊고 그리고 저희보다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막내이긴 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더 배울정도 많은 그런 친구여서 진짜 민주한테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우 민호는 진짜 저랑 같은 나이기도 하고 친구지만 진짜 리노도 항상 옆에서 보면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이 리노도 리노 나름대로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어 진짜 생각이 깊은 친구여서 진짜 리노도 같이 의시하시하해서 의시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예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회 고맙습니다.